학교 증개축 등 시설 사업 추진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.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금학초등학교 별관 증개축과 도순초등학교 표선중학교 교실 증축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해 보통 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원 감소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하라며 상정 보류했습니다.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하라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.